광주시가 의료급여 진료비 132억 원을 절감했습니다.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질병 대비 과다 의료 이용자 3,17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해 의료급여 진료비 132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관리사 총 17명이 병원과 가정을 방문해 연간 의료급여 일수가 700일을 초과한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 한편 광주시는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